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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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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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먼저, 오늘의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. 지금 일시의습관과 연결되셨습니다. 한번 말씀해 보세요. 그럼 한번 더 열심히 하고요? 얼마나? 40%? 40%? 45%? 그저 예전자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, 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터는 2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직도 못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것 같았다 그는 5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인삼은 어떤 원을 받을 수 있다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2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그는 그는 우리의 일을 가지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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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